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새벽 오늘 특별히 또 에베네셀날 맞았는데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림의 하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189장 189장 예전 찬성 181장입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네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오지 하시고 여단 강을 건너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오늘은 잠원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연결돼서 신민기 27장 1절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민기 27장 1절의 10절입니다. 신민기 21장 1절의 10절 봉득에 올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모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요아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요아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고첫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요아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쇄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요아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요아께 번절을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절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요아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요아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데 네 하나님 요아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귀례를 향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한 6개월 또 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셨는데요 결국 그 자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령에서 오늘 드디어 가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난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보면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 주신 지혜 교운대로 잘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제 자문의 말씀을 잘 순중하고 지키고 또 실천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 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그것만 오늘 자문이죠 그 귀한 말씀을 잘 받아서 이때까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그 듣는 걸 끝나면 안 되고 그거 잘 기록해라 돌에다 잘 기록해라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우리 마음판에 잘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백날 들었는데 기억도 못하고 어? 무슨 소리지? 곤란하잖아요 잘 기억하도록 돌판을 돌에다 새기고 그걸 에발산에다 세우라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세우면 독특한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시 말해 예배드린 자가 되라 그런 뜻을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고 지금 제작 훈련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모든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도 40년 광래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제사드리는 민족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력업 시킬 때 추력업 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느냐 자유롭게 마음대로 제사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종교적 자유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랑 광래로 가게 해라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 하느라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예는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노예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노예는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특히 애국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게 노예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애국 백성하고 같아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고 살 텐데 한 나라를 이루고 살 텐데 그럼 땅만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나느냐 그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지키고 제사드리는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것인가 그게 이제 모세가 걱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언처럼 이 마지막 시기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율법을 돌에 새겨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유언처럼 그럼 모세는 율법의 가장 핵심은 율법에는 순종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논리적으로 알고 몇 장 몇 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그동안 자문을 다 배워서 이제 결론에 다다를 지경이 됐는데 그걸 자문을 알아서 많이 외웠다 그런다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순종이 있어야죠 순종 순종보다 큰 죄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가치는 순종한데 있다 그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내 가거든 돌판에 물뿔을 새기고 재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민족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이 재단이 중요한 거 제사드리는 거 재단인데 이게 재단이 중요한 건 인간들이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할 때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하신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십자가 보일 없으니까 회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재산 쌓는 건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게 은약인데 은약 은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거야 인간들을 못 지키니까 은약 갱신의 의식에 관해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만 많이 기록됐거든요 28장은 축복이 많이 기록됩니다만 저주가 중요해요 왜? 축복보다 저주가 중요한 건 축복이 사실 안 받아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주받은 죽으니까 저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한 본성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기는 이제 나이가 120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본인이야 뭐 가난 땅 약속 땅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다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120세인데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근하면 80이라도 강근해도 80이라도 120세에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 민족 되기를 바래서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한테 의무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나라가 되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질서와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에 쭉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문으로 준 거죠 또한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희들의 일상에 주실 것이다 너희 대를 위하여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불안했어요 신해산에서 율법 받는 것을 그 당시 백성들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죠 7역 1세대는 광래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소와 갈래 두 사람 외에는 전부 이 광래에서 태어난 쉽게 말해 출혈급기 2세 출혈급 2세대란 말이에요 2세들 그 신해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속했던 가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 모르는 사람들이라 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죠 모세가 그래서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인생 황후기에 접어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모세가 특히 후구의 자인 요소에게는 오등을 맡기자니 물론 요소와도 훈련했겠지만 이 백성들이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와를 지도로서 인정할 것인지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는 것이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난한 땅인데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에서 이겼다 땅 찾아였다가 부어라 마셔라 잔치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걸 오늘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부터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 지니라 그걸 특별히 강조하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걸 다 지키면 하나의 주신은 복을 누릴 거고 아니면 그 땅에서도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해 첫 번째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큰 돌을 세워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돌을 세운다는 건 어떤 걸 기념상에서 구약성에서 돌을 많이 세우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큰 기념 우리가 출고에 뵙고 광야에 살아남았던 것도 기념하고 특히 가난 땅을 건너쓰니까 이 전쟁에서 성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어로 돌을 세우죠 나중에 실제로 돌을 두 군데 세웁니다 강 가운데 세우고 강 건너서 큰 돌을 세웠다고 요수하에 나오죠 근데 이 돌 세우는 건 기념뿐만 아니라 거기다 뭘 하라고 그랬냐 그 율법을 기록하라 율법을 거기다 성경을 기록했네요 율법을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돌에다 그냥 세게 한다면 힘드니까 석회를 바르면 위에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석회를 바라라 석회는 가난 땅에 많습니다 석회 질이 많아서 물을 먹기 힘들 정도 석회가 많아요 구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 석회를 발라서 돌을 잘 준비해서 거기다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 이건 약속의 땅에 다달은 후에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게 뭐냐 율법을 기억하는 거에요 율법을 기억하는 거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적과 굴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다 망한다 속히 망한다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내 마을을 계명을 떠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난 땅에서도 속히 망할 거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정말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주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니까 사탄이 한 말이 그냥 더 중요하게 생각돼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정말 오래 살아남으려면 말씀부터 기록하라 그래서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3절에 말했습니다 모세가 명했던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다하면 모세 5경인데요 창세기, 추력기, 레이기, 민속기, 신명기, 다섯건 그걸 다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부분만 말씀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타깝게 어쨌든 창세기 전부 이런 건 다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줬던 추력업 이후에 신혜선에서 받았던 모세가 전해진 말씀들 있죠 어떻게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율법에 지켜야 됐던 그런 것들 그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죠 이 돌에다 상징적으로 기억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희 마음에서 해라 마음판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된다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면 조건을 강조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율법을 잊지 않고 행해서 그 마음을 지킨다면 이런 뜻 아닙니까 말씀을 스케일을 바르고 기록하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지키면 그러면 그 적과 꾸려하는 한 땅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이 땅이 될 거다 근데 안 되면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속기 망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무엇보다 요단강 건너거든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율법부터 기록하라는 중요한 명령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교회도 돌보고 예배들에게 오셨는데 또 집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충성하는 성도가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셔서 여러분이 그 아는 모든 땅이 진실로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명령했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 돌들을 기록한 다음에 스케일 바르고 율법을 다 기록한 다음에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세우라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발산에 세우라는 게 왜냐면 저 앞부분에 신명의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거든 절반은 거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민족들이 선 다음에 요소하는 가운데 써가지고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다 축복을 선언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근데 에발산은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신다고 그랬다 모든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해피 이 율법의 도를 축복을 약속한 거리심산이 아니고 저주를 경고한 저주에 산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축복이 사실은 우리한테 뭐 걱정될 거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주죠 저주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율법을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을 찾아볼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 받지 않게 해서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은 지금도 하면 그게 완전 초목 안하는 완전 황량한 바위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돌산 세우면 또 석회까지 발라놓으면 생각해 봅시다 금고 누런 이렇게 황무지에 하얀 석회를 바라는 돌이 크게 쓰여있으면 지나가면서 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길목인데 그 완전히 그 에발산과 그리슘산이 마저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 땅에 세겜인데 그게 중요한 교통 요청지거든요 사람들이 장사로 계속 다니면서 직접 가서 안 읽어도 그 큰 돌에 석회를 발라놨고 거기에도 율법을 써놨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항상 저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저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저주를 선언했는데 우리 저주받은 백성이 안 되지 그렇게 율법을 잊지 않고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율법을 기억해서 거기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렸습니까 그렇다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죄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산 우리 마음의 에발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오는 에발산이 있습니까? 중량은 그리슘산도 우리 마음에 에발산도 우리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마음에 받았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도 우리 마음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모든 성도는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의 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율법의 돌을 잘 세워서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모든 저주가 우리를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복된 성도에 따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돌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돌단 앞에 큰 돌 세는 것과 돌단은 완전히 다르죠 앞에 큰 돌은 돌 진짜 큰 돌을 가지고 기념과 상징을 위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돌단은 조그마한 돌들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벽을 쌓더니 쌓는 거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돌로 된 재단입니다 재단 그 돌단이죠 그건 뭐하러 쌓죠? 제사드리려고 쌓는 거에요 제사드리려고 우리 표현을 하자면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 준비하라는 거에요 예배 드린 준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더라도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리타이아하셔서 계시는 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유하를 위하여 돌단을 쌓아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한 거였습니다 돌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난한 땅에 인도의 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쓰였습니다 물론 또 하나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거기서 갖겠습니다만 돌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단을 쌓았다는 것 단을 쌓았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에요 그게 재단 재단 재단에 쌓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마음이 재단을 잘 쌓으셔서 새벽기도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참으로 감사와 범사에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기준이 있죠 재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돌이 울퉁불퉁하면 단 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냉물 반듯하고 벽돌처럼 반듯하면 쌓기가 편할 텐데 그러려면 다듬어야 될 텐데 왜 다듬지 못하겠을까 철기구나 다른 돌로 다듬지 말고 생긴 모양 그대로 갔다가 돌단을 쌓아라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돌단은 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간이 꾸미는 걸 싫어하는 거에요 가식을 싫어해요 너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에요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설 때는 절대로 가식을 하시면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형식 꾸미고 교만하고 체면 차리고 이러면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오셨는데 모든 체면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완벽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 드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회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내가 율법의 순종자가 돼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단을 어디에 세우느냐 율법을 세운 곳 즉시 에발산에다가 율법의 돌을 세운 그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저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나 잠잠히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엄숙한 결론의 명령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말씀도 너에게 다 명령과 귀례를 너에게 하겠는데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아 그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체질에 안 맞는데요 우리 생각이 안 맞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론으로 따지지 마라 그저 듣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출혈 과정에 불평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열의 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다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불평 원망 안 해서 광래에서 불평하고 자기들 생각 주장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율법을 범함으로써 저주받는 걸 하나님의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신 거죠 잠잠히 들으라 이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다 가든 찬성을 부리다 가든 어떤 간정을 듣다 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실 텐데 하나님 사랑을 주신 거니까 감상으로 받아들이고 직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마음판에 전부 다 하나님 율법의 도를 잘 세우시고 그걸 잘 기억하시고 또 재단을 잘 쌓으셔서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다듬지 않은 도를 쓰셔서 여러분 꾸미지 말고 자전히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부족한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기 원합니다 찬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어떤 이론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선 잠잠히 듣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중요한 상황에서 주의종 모세는 염려와 걱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율법 잊지 말라고 간절히 강구하고 요청하셨는데 우리 사람 모든 성들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수개월째 하나님의 자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 자문을 그냥 배우고 익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심령에 그 정교의 도를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세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기는 자들 되게 바라고 그 말씀들을 살아서 결코 우리의 경고로 주어진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에발산에 하나님 정교의 도를 세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판에 재단을 다시 세우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하나님 향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성들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바른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우리로 인하여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말씀을 거룩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존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했든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성령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모임 함께하셔서 주의 모든 영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기름 모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바르고도 아름답게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롭게 세워지고 각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미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에 귀하게 순종하여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의 에발산에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의 증거를 세우고 또 재단을 쌓으며 잠잠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이에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여 마음이 유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